에르 좋았어 이거는 뭐냐 몇시까지 버티면 되는거냐 이건 뭐 몇시까지 버티면 되는거야? 야 침실이 어딨는거지? 여긴 아니야 자 이거 총 몇시까지 버티는거야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땐 몰랐어요 제 심장이 그렇게 그렇게 아파올 줄 몰랐어요 제 심장의 통증이 정말 그렇게 저 심장마비시킬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오늘 집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됐지 앨범 내긴 냈어 앨범 2지까지 냈어 아 나 미치겠네 여긴 딱 봐도 왜 나가는 길 아니 시작했어 이제 게임 좀 시작합시다 아 얘 뭐야 얘 헤헤헤 하는 놈 뭐야 헤헤헤 하는 놈 아 운수 개좋았었는데 아 쟤는 뭐냐 그 저기 그 회사 온 아저씨 뭐야 얘는 뭐지 얘는 뭐하는 놈이야 얘 있으면 얘 방에서 나가야 되나 혹시 왠지 그런거 같은데 딱 봤을때 얘는 얘는 음 이 방에 같이 안 있으면 되는거 같아 내가 아까 공격 안받았거든 음 그런거 같더라구 그래 걔는 왠지 다른 방으로 가야되는 느낌이야 내 방이야 꺼져가기네 어 침실? 야 침실 왔는데 손전등 없는데 여기 침실이니까 여기 침실이니까 손전등 한번 찾아보자 가만있어봐 그리고 문도 열어놔 다른 방 뭐야 다른 방으로 움직여야될 수도 있으니까 문 열어두고 그리고 아이 테이크 케어 오브 마이 프렌즈 아이 메이크 데이 프리티 댐 프리티 에 나의 친구들을 친구들의 보호를 받는다?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처음 먹은 손전등 하나밖에 없다고? 처음 먹은 손전등 그 나 애초에 나 와 여기 말고 침실이 또 있어 와 나 우와 이거 뭐야 얘 와 뛰어오네? 와 야 쟤 뭐야 아니 무슨 다른 방에 가면 또 다른 방으로 가란 얘긴가? 방 욕심 개 많네 오빠 거기 내 방이야 내가 이미 이사와서 찜했단 말이야 아이 참 깍쟁이 같은 귀여운 동생 같으냐고 그래 이 방 너 줄테니 가져 인연아 이런 참 병신년 아 뭐라고 오빠 아 내년이 병신년이어서 오빠도 참 오빠 그 방도 내 방이야 이런 경우잖아 그치? 응 한 방 주면 되지 뭘 또 가져 또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나 생각해봤는데 나 생각해봤는데 그들은 날 죽이는 걸 원하는 것 같아 어 어 어 나 거실에서 모든 걸 깨겠어 나 거실을 갖겠어 그래 방이 따로 있나? 거실도 방이야 너나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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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f 1 2 3 4 5 6 7 안전해 아니야 임마 어 와 개무서워 와 존 우리 끝나도 바로 안가 좀 후우 이거 할 때 안갈때도 있어 저거 하고나서 좀 조심해야돼 야 애들아 이거 몇시까지 버티는거야 이거 몇시까지 버티는겁니까 6시? 6시 맨딩이야 음 오케이 자 어 개꿀 캘더 꿀빨구요 어 왠지 렉걸린거 같다 어 캘더 개꿀 됐자 아 개꿀이다 야 개꿀 같다 여기가 개꿀 같애 내가 약간 대각선을 바라보니까 약간 얘네들도 내가 어디로 가있지 약간 뭔가 시스템 오류난거 같애 그치 약간 좋았어 그치 야 야 솔직히야 3시인데 1시보다 안와 어 시스템 약간 오류냄새 대각곡냯 아 꿀빠네요 얘밖에 안와 어 얘밖에 안와 얘밖에 아 됐어 어 여기가 딱 자리가 제일 좋다 거실하고 부엌하고 이동하기가 쉬워 또 이제 이 게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조만문을 검색해서 내일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영상 올라가니까 이제는 와 미친 와 나 움직였어 움직였어 와 조졌다 와 조졌다 불 다 꺼졌다 와 미친 와 지리네 와 지리구요 어 지리구요 지리구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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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, 으어얽 아 멋졌다 오 나 꿀명당 찾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.